또 한글라이브 그 때 만원에 들어갈 때 Like falling deeper Cold nights 난 너무 싫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저 터넨 사랑이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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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전에 일어났어요 2시간 전에 일어났는데 넘넘하지 않아서 2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넘넘하지 않아서 2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3시간 전 위해서 3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2시간 전에는 3시간 전에는 다시 게시쌀한 오늘의 가운 기준이 suited 뱃밀 두께는 맛있는데 바이 여러분 나가려고 했는데 딱 맞지 학생이 왔는데 네 열어봅시다 뭔가 I don't know 뭐? 택배비가 너무 주소가 맞지 않나 전송하고 왔는데 2번까지 퇴근했기 때문에 주소의 번호가 고참 맞췄 남아있어 뭔가 영상에서 엄청 턴근한 느낌 근데 제가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졌어요 봐라 봐라 아날루이사 학생학기고인은 액세사리아는 거의 아날루이사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시작했을 때 2년간 정도였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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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에 항상 입고 있어요 자 포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Oh my goodness 너무 귀여워요 미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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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로 지켜라 미케레 정말 귀여워요 똑같이 이것도 오 driven 피타 피타 deu 맛보고 반 Ji 너무 귀여운 Carrot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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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빅카메라에 있는 빅카메라 배터리 구입하러 왔어요. 도시가 10년 전까지 안 와요. 그래서 밥 먹고. 밥 먹으러 갈게요. 도시가서 안 먹어야지. 도시가서 안 먹으면 도시가서 안 먹으면 안 먹어야지. 도시가서 안 먹어야지. 도시가서 안 먹어야지. 처음엔 덮어내고 떨어져서 참기름 いやいやいや 顧客の目線で言ったらば 欲しいとたまたまでもタイミング的に自分が マーケティングやってるから いろいろまあでもやっぱりテレビコマって買ってもらおうな 大きくはもうバリー 特徴を見ますと 研究してオファリングとかね そんな形の提供物っていう 物をエクスチェンジだと交換するんだっていう ような言い方になってきている 話になっちゃうんですけど そうじゃないって思うんですよね 警察という活動をつくの人に 日常の中で 日本を愛される お願いしてぬ きんなんか まあ進活し始める どう67 Warren すごい きんあたか 中学 approved ぜひさہ リス 前も言ってた気がする 言ってたっけ? 何て言われる? カワウソみたいな カワウソはちょっと分かって カワウソもリスと一緒だったの 嘘だろ 今日学校が無事1日目終わりました 3,2,4 何かに 誰? カンはカニ どこが かわいい Kara アイチ カワウソ 見られて 日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다음은 뱅뱅 진짜 맛있다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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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아이엠이엠이었나? 응 뱅뱅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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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고프로 스탄드에 사용하여 스탄드와 마그세프에 사용하였고 그리고磁石이 있어서 지키가 있는 곳에 붙어있어요 이렇게 칼해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봐주세요 simple is the best, 미니멀 실질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정말 추천해요 저같이 약간 유튜브에서 찍을 때 이런 거 같으면 지키고 싶으면 더 잘 안정적이 있어요 각도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클립도가 없는데 제가 항상 클립도가 밖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점이 크기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각도가 달라요 이렇게 각도가 더 많이 찍으면 제가 클립도가 더 많이 찍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봅시다 스크린태머 음? 몇 분이 있을까? 7시간 정도? 소셜미디어 9시간? 소셜미디어의 힘이 엄청나요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툴 와 7시간 생산성 2시간 독서 59분 너무 이상해 스크린타임이 많은데 春休이 되게 많았다 유럽에이티비티 툴 유럽에이티비티 툴 유럽에이티비티 툴 유럽에이티비티 툴 자켓이 있고 원피스와 스카트 슬렉스와 원피스 티셔츠 목티 목티가 엄청나요 그리고 여기 양마일 정리할 수 없는데 좀 멍독스러웠어요 벙에이티비티 툴 벙에이티비티 툴 벙에이티비티 툴 최근의 가방 1분 이거 진짜 예쁘죠 세이몬도 가방인데 春夏에 입을 가방으로 이거 너무 예쁘죠 제가 학교가 다니던 가방 한 4개 정도? 그 날의 기분과 스타일에 맞을때 그 날은 미니뮤이티비티 빈티지 느낌 이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아무것도 지금 안 들어있는데 이거 들고 있는 것도 조금 힘이 가는 정도의 무게가 근데 솔직히 아마리 뭔가 오심매하시나이게 여기 컴퓨터에 입고려면 갔다올을때 엄청나게 근데 귀여운데 약간 유리스 데일아이프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는 평온 가방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보니까 흑흑 크로 이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또 리마인드가 되어있고 의견이 생각나요 생각보다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리마인드가 되어있어서 정말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큰 세상에 이게 아무튼 안녕!